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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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진짜 많아 이거 언제 다 팔아? 이거 언제 다 팔아? 큰일 났네 세상에 이걸 다 손으로 작업한거야 저 끝에까지 있어 고구마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의 고구마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의 고구마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의 고구마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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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김치도 최고다. 색깔 너무 예쁘다. 김치도 잘 익었어. 언니, 이리 와. 이거 먹어. 받아 먹어. 뜨겁다. 뜨거워. 조심조심. 너도 한 입 먹고 나도 한 입 먹고 김치 색깔 줄인다. 맛있어. 아웅. 최고야? 진짜 달달해 보여. 고고왕아. 맛있겠다. Welcome to the sweet potato ride. Made by giant family. 100% meat is and delicious. 아웅. 보이진 않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감미는 약간 신이 있을 수가 있어. 아. 안쪽에 심이 살짝. 이건 고구마 특징이에요. 호박은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호감미. 호감미가 심이 좀 있구나. 되게 달아요. 되게 달아요. 무지하게 달아. 김치랑 같이 마셔도, 먹어도 맛있다. 김치도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어요. 김치아. 김치랑 같이 마셔러. 김치도 맛있다. 김치랑 같이 마셔러. 김치에 찍는 그리고 멋진 포테이토입니다 이것은 정말 맛있고 그리고 매우 달콤해요 이제 매우 달콤한 포테이토입니다 매우 달콤한 포테이토입니다 만약 매우 달콤한 포테이토는 그럼요! 꼭 먹기 전에도 좋아해요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프렌치프리즈 혹은 치즈를 넣는다 아주 달콤한 것 같다 100% 맛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같다 우리 흥미로운 것 같다 흥미로운 것 같다 이 흥미로운 것 같다 네! 길게!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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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x3 네! 1x3 4t 3t 2 3t 1x3 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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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 지금 이제는 몇 개의 소금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다 알아서 알아요. 왜 이렇게 기억나는 모든 소금을 잊지 않나요? 왜냐하면 한 개의 소금을 잊지 않나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직은 미니깅의 소금을 잊지 않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I mean, the shape of it is a giant sweet potato shape Wait, Mama was this the beach that we went to or is it a different ocean? It's the same ocean but the beach is a bit far away from here 20 minutes Yeah, we can't remember 20 minutes